국내 생활건강 브랜드 푸름, 주식회사 지핌은 올해 마지막 원 플러스 원 앵콜 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. 12월 8일 자정부터 이르는 18일까지 약 10일간 푸름 마스크 외 각종 브랜드 마스크 주방용품 등 행사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. 최대 64% 할인하는 행사로서 지난달 11월 25일경 진행되었던 넌 플러스 원 행사를 놓친 고객의 성원으로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. 행사에 진행하기에 앞서 관계자는 스토어 행사 기간 중 준비된 재고 빠른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행사인 만큼 고객분들에게 행복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며 찾아주신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상품을 준비했으니 기간 내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. 라고 설명했다.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 중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상품은 당연 푸름웨어리 디마스크이다. 전 직원 모두 제작에 참여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자재까지 100% 국내 원단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되었다고 한다. 올여름 얇은 세부리형 덴탈 마스크인 푸른 마스크가 인기를 얻으며 일반 세부리형 초소형 소형 대형 특대형 등 푸른 마스크를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. 푸른 마스크가 포함된 지핌 1 플러스 원 앵콜 딜 이벤트는 네이버 스토어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. HTTPS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점 컴집핌 한국으로서는 정보에 계산 부분은 기계를 얻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